오늘 오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미있게 듣고 가겠습니다. 뉴스 화이팅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원활하게 쌍방 소통을 잘할 수 있거나 혹은 저희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자리가 없더라도 여기 와서는 꼭 필요한 내용을 들고 갈 수 있었으면 그게 대선 내게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본 분들 또 보면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겠네요.